KBPS 주간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안산시가 윤화섭 시장을 주제로 청렴도 향상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은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안산시는 지난 13일 윤화섭 시장 주제로 시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시 청렴도 향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3등급을 받은 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근절 등 조직문화 개선, 공직자 부패 행위 처분 기준 강화, 인사 예산 분야 청렴도 강화, 업무 지시의 공정성 재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됐습니다. 대책회의 후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1개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살맛나는 청렴도시 안산, 청렴참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청렴 실천의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10월까지 전부서 및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챌린지를 진행해 청렴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15일 제76회 광복절 기념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축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소희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온라인 경축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경축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GTV에 온라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안 시장은 먼저 2021 구리시 국가유공자 기록화 사업으로 발간한 잠들지 않는 이야기 3편에서 사연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준 노은 김규식 선생의 증손자 김령필님과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구리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의병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강덕 선생의 손자 이수웅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올해에는 꼭 성대하게 모시고 싶었으나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예전처럼 한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속에는 여전히 시대와 세대를 넘어 뜨거운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시장은 우리는 76년 전 일본의 식민국가였지만 현재 국가경쟁력, 신용등급과 1인당 경상국내 총생산, 제조업 경쟁력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등 강한 반전의 시대를 맞이했다며 4차 산업혁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구리시와 대한민국의 도전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수락산 장암동에 위치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녹색도시의 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기흥구 영덕동 상습정체구간과 노면 포장상태 등을 살피고 수지구 탄천산책로 정비구간을 방문했습니다. 백 시장은 해당 구역이 수원시, 성남시와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을 염려하며 시의 경계지역은 우리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이기에 작은 불편도 인근 지자체와 크게 비교될 수 있다며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수지구 죽전 이동에 다가구 밀집지역 일대 상습침수 개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일대는 지대가 나자 매년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용인시는 12, 3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침수 개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하루 135톤 용량의 오수 펌프를 통해 하수가 세대 내로 유입되지 않고 인근 하수관로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펌프장 두 곳과 유입관로 156m를 설치했습니다. 백 시장은 침수는 단순 복구보다는 지금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침수로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시의 개선 공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백 시장은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을 살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 끝으로 용인시 소식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상습침수 개선 현장과 관내 민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락산은 경사가 높지 않고 도심과 가까워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의정부시는 현재 수락산의 6개 등산로 구간을 조성해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여가 활동이 위축된 반면 등산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 30대 젊은 세대도 산을 찾고 있습니다.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산행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에 나섰습니다. 2021년 수락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는 약 3억 1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훼손된 구간은 목재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계곡부는 나무다리를 설치해 우기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해 등산객들에게 방향과 사고 위험 구간을 미리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급경사 암벽 구간에는 안전로프와 사다리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정상 구간에는 전망대를 조성해 등산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위험 구간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이 숲이 주는 무한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녹색도시의 의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